안녕하세요. 2023년 리브샌드박스의 로스터가 공개되었습니다. 우선은 주전 로스터입니다. 샌드박스의 경우는 탑의 도브 선수와 정글 크로커 선수, 그리고 바텀 프리스 선수의 계약을 종료했습니다. 미드 클로저 선수와 서포트 카알 선수는 계약을 종료하지 않고 남았습니다. 빈자리에는 탑에는 버돌 선수, 정글에는 윌러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바텀 포지션은 후보선수인 엔비 선수가 주전으로 올라옵니다. 다음은 감독과 코치진입니다. 김목경 감독이 계약을 종료하고 류상욱 챌린저스 코치가 감독으로 올라왔습니다. 코치진은 조재욱 코치, 강태수 코치, 허원석 코치, 정명훈 코치, 박찬호 코치가 계약을 종료했습니다. 새로 들어오는 코치는 김다빈 코치가 1군 코치로 새로 들어왔습니다. 2군 감독 코치진은 최두성 3군 안카데미 감독이 2군 코치로 변경되었습니다. 심영보 스카우터가 2, 3군 감독으로 고직을 변경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군 챌린저스는 3군인 아카데미 선수들이 대부분 2군으로 콜업했습니다. 선수들 사진을 구하지 못해서 빈 공간이 있는 점 양해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3년 리브샌드박스의 로스터였습니다. 다른 팀들의 영상도 원하시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